아니 흑자형 관장님 헬스장 좋다며 형 때문에 다 지금 관장님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 관장님 헬스장 되게 좋아 그럼 어떡하면 돼요? 댓글을 막으면 됩니다 흐흐 안보임 여기는 방구석 사각지대 아무것도 안보이죠 내 욕해도 안보이죠 댓글 승인제 해가 떴어요? 해가 뜬 걸 감추고 싶어? 못 감추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우산을 써 그늘이야 헤헤 감췄다 다른 사람들 햇볕 밑에 있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중에서 내 우산 밑으로 같이 들어와서 여기는 그늘이네요 라고 하면 내 말 믿어준 사람 내 편 소중한 사람 저 밖에 태양 밑에 걸어다닌 사람 나쁜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바보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자기 비판적인 나르는 없어요 그냥 특성이 타인 비판적인 게 특성이라서 안됩니다 아예 자기 비판이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흑닭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실제 저는 이랬죠 흑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제품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처음에 우겼다가 실제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사과하고 이제 그 후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뒤로 용서를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진 이런 상황이 됐잖아 그럼 저는 문제를 겪었지만 그걸 극복해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흑닭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나르면은 그냥 뒤질 때까지 흑닭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김에 따은다 내가 그렇게 정했거든 그러면 내가 흑닭이 문제없다고 정했는데 흑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돼야 해 그러면 이제 존나 뜬금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영상을 찍어대고 인스타를 올리고 이지랄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흑닭에 단백질이 40g 들어있어야 되는데 32g밖에 안 들어있었어 8g이 빠졌네 흑닭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 근데 이런 욕을 먹는 새끼가 갑자기 다음 영상으로 과연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맞을까요 어쩌고저쩌고 대학교 존나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교수 존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린대요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새끼한테 뒤지고 싶냐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패 죽이고 싶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행히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나르라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니가 할 소리냐 왜 못할 소린데요 아니 니가 단백질 40g이라며 근데 32g 들어있었잖아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제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제가 결정합니다 아니 단백질 많아서 니꺼 먹은 거라고 단백질 안 많을 거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었지 하 통풍 걸릴 사람 뭐?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는 건 팩트입니다 통풍이나 걸리세요 통풍이나 걸리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때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근데 또 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전후 관계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해 그냥 어 니 말이 맞지 아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는 거 맞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니가 욕 먹은 거야? 네 와 너 진짜 힘들었겠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와 진짜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거야 진짜 대단하시다 멘탈 대단하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요런 시스템이에요 저렇게 핀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흑닭에 단백질이 부족했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할지를 따져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파는 제품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났어?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자료를 찾아야겠다 구글링을 막 뒤지게 하는 거야 단백질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 단백질 많이 걸리면 몸에 안 좋은 이유 그래서 야 단백질 왜 들렀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야 씨 알 바냐고 야 너 내 예를 한번 들어봐 말해보시죠 내가 차를 샀어 어떤 차죠? 아이 씨X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핀트를 못 잡으니까 이상한 질문을 원래 많이 해요 걔들이 내가 차를 샀어 근데 그 차가 원래 시속 240까지 달리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차를 사서 몰아봤는데 100km 넘게 속도가 안 나 그래서 내가 환불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차판 새끼가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도 240km 달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속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라고 100km짜리 차를 판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화가 나 안 나 화가 왜 나죠? 그래서 책 같은 걸 많이 봐도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차피 책을 볼 때 본인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얻고 싶은 지식이 정해져 있어요 흑닭의 예를 다시 들면 내가 단백질에 대하여 라는 책을 읽어요 근데 내가 흑닭 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점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책에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책에서 내가 얻을 거는 한 3페이지 정도 단백질의 단점에 대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써져 있는 그 3페이지만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다 읽긴 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또 하나는 실제로 한 페이지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문단마다 맥락이 바뀔 수가 있잖아 앞쪽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풍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단 한식은 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맥락이 바뀌었잖아요 앞쪽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밑에 한국인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맥락이 바뀌었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이 위에만 읽고 이거다 밑줄 존나 치고 별표 당구장 표시 존나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다 올린 다음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맞지? 근데 잘못해가지고 밑에까지 찍어버린 거야 사진을 그럼 사람들이 밑에를 읽으니까 야 밑에 보니까 한국은 다르다른데? 그러면 인스타 지워 그게 이런 시스템이야 계속 이거 제 방송만 100번 200번 계속하고 있어 그냥 거의 이런 시스템까지 알고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보이겠냐고 난 지금 흑스트라 다무스라니까 뭐가 올라올지 그냥 다 알아 나는 그 매트리스의 그 이름 뭐지? 오만다? 매트리스의 그 사람 이름 뭐냐? 네오가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킨 오라클 지금 매트리스의 약간 오라클 같은 느낌이야 그냥 다 보여 음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뭐 누구랑 싸우고 있어? 근데 그 그런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무슨 좋은 차를 샀다고 치자 오 벤츠 샀네 저 사람 저 사람이랑 싸우는 사람이 벤츠를 샀네 음 50%의 확률로 아우디를 치켜세우고 벤츠를 까는 영상을 올리거나 나머지 50%의 확률로 이제는 벤츠가 별로 좋은 차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올리겠군 음 3일이 안 걸립니다 이게 실현되는데 3일이 안 걸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공격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공격하지 않아야 될 무언가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 헬스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헬스 유튜버를 5년간 하면서 관장형 헬스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소위 요즘 스타일로 PT 같은 것만 너무 많이 하면서 일반 회원들한테 너무 정없이 대하는 요즘 피트니스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헬스장을 열 때 다른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형 헬스장 비슷하게 오픈을 했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관장형 헬스장을 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와 싸움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제가 그냥 미워서 단순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관장형 헬스장들이 별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입장이 여태까지 관장형 헬스장이 좋다고 주장을 해왔잖아 5년 동안 그러면 내가 그걸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당연히 못하죠 근데 나르들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내 기분이 나아지는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5년간 관장형 헬스장을 치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내가 싫은 저 새끼가 관장형 헬스장을 하고 있으니까 관장형 헬스장 나빠요 이러면서 영상을 올려버려 인스타를 올려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아니 흑자형 관장형 헬스장 좋다며 형 때문에 나 지금 관장형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 관장형 헬스장 되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댓글을 막으면 됩니다 안보임 여기는 방구석 사각지대 아무것도 안보이죠 내 욕해도 안보이죠 댓글 승인제 안 보면 돼 관장형 헬스장 추천한 것을 후회합니다 추천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관장형 헬스장을 추천을 존나게 해왔어 근데 내가 오토 헬스장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그 외국산 명품 기구들로 도배가 된 대형 센터를 차리고 대신에 내가 거기 나가서 수업하고 이런 것보다 난 유튜브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내가 거기 나가서 뭐 수업을 하거나 티칭을 하거나 하고 싶진 않아 여건이 안 돼 그래서 헬스장을 그냥 오토로 돌리고 싶어 회비도 그냥 한 5만원으로 싸게 하고 회원 한 300명 받으려 한다 싸게 돌리고 싶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관장형 헬스장을 그렇게 추천을 했고 이런 헬스장들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왔어 뭐 존나 욕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러면 내가 이런 오토 헬스장 내가 비판하던 헬스장을 차리게 됐을 때 일반적인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좀 현명한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장형 헬스장을 그렇게 빨아재켰는데 현실적으로 관장형 헬스장을 오픈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장형 헬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한 거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냥 제 이득을 위해서 망하고 싶지 않아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망할까 봐 무서워서 일반적인 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좀 바보 같은 새끼면은 헬스장을 오픈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후부터 갑자기 요즘 센터의 장점 요즘 센터들의 좋은 점 관장형 헬스장보다 외국 명품 기구가 있는 헬스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계를 일단 들어가겠죠 한 3, 4개월 전부터 서사를 쌓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헬스장을 차리겠죠 그럼 몇몇 사람들이 눈치를 채겠죠 이 새끼 이거 차리려고 세 달 전부터 요즘 피트니스 센터 빨아재켰네 눈치를 채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노력이라도 했다 노력이라도 했어 근데 좀 저런 특별한 성향을 가진 애들은 바로 어저께까지 관장형 헬스장을 빨았어 오늘 영상에서 갑자기 관장형 헬스장 개 썩음 개 꼬름 호환성 개떨어짐 대형 피트니스 센터가 짱임 나도 그걸로 바꿈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형 어제까지 관장형 다니라며 나 어제 관장형 헬스장 1년 끊었어 어떡하라고 형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죠 어쩌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겠죠 댓글이 막 달리겠죠 아니 니가 관장형 좋다며 너 때문에 관장형 다닌 사람들한테 일말의 책임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거야 당신들은 주관이라는 게 없나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죽어보세요 안 죽으실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죽으라면 못 죽잖아요 근데 제가 관장형 다니라니까 다녔어요 사실은 관장형을 다니고 싶었던 건 당신 아니에요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악플이 심해져요 댓글이 생행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댓글 6시간 전 와 흑자 형 솔직히 형이 관장형 헬스장 추천할 때 갸우뚱 하긴 했어 나는 파나텍 아니면 자극 잘 안 들어오거든 하트 밑에 댓글 파나텍 기구 정말 좋죠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댓글 가장 최근 댓글 2시간 전 형 형도 명품기구로 운동하는구나 하트 밑에 댓글 기구는 솔직히 명품기구가 짱이긴 해요